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한지동이 잘 지내셨습니까? 오늘이 8월 마지막 날입니다. 9월 기분 좋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연주곡은 나그네 서름 이 곡은 1940년에 발표된 곡이고요. 작사는 고려성 선생님 작곡은 이재선 선생님 노래는 백년설 선생님 그리고 이 곡은 장조곡이고요. 피아노 연주는 올갯 연출은 딥기로 연주하고요. 섹스콘 연주 지키로 연주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곡의 내용은 일제강정기 때 핍박받는 민족의 선언과 조국 강복에 대한 애절함이 담겨있는 곡이죠. 구독자 여러분 다음 주도 더 멋진 곡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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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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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십니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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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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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깔고 썼던지 십 년 넘어가던 새 다 깔고 썼던 새 다 깔고 썼던 새 다 깔고 썼던 새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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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